그리고 또 다른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네가 진짜 놀라운 말은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아무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알고 미뤘다 네가 들으면 신중팔고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집 뻗고 잠들진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 나는 이제 두 다리 나의 동네 나의 동네 나는 두 다리 그런데 이 다리 이 다리는 물이 더 큰 다리 고맙습니다. 이번 건 네가 절대로 믿고 싶지가 않을 거다 그것만은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랄 거다